미쌤 마라 아니 대체 이 캐릭터 캐하는 거임 디펙트 게임 들어서 D대회 열었다가 전원 사망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자 아니 디펙트도 잘하는 사람은 승률 높잖아 디펙트 어떻게 아는거지? 영상 좀 보고 배워야되나? 그 죄송한데 웬만한 바차갬도 잊지 말아 이렇게 안 돌리는 거 같은데요 웬만한 게임이 아님 중투브라고 슬더스 유튜브 채널 있는데 그거 보고 오셈 0도와치 전멸을 했다고 라이프꽃의 이펙트 12 6성 1팔 어깨 하는 거임 아니 대체 E3 캐릭터를 어떻게 여성이람 이펙트의 세계는 이펙트의 세계는 다 둘 태워도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장례식 투 아이고 아직 거우 머치하다살까 날 뛰기에 괄호씨가 디펙터 1막에서 2시간씩 하면 난 못볼듯 유유유 난 나도 못 봐요 디펙터 한판 6시간씩 어떻게 보고 있어 한국어면 그래도 듣겠는데 영어잖아 온 돈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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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기게임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1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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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지금은 냉장암보다 어둠이 맞을 것 같은데 육강룡 잡아야 되니까 왜 나는 가운데껄 안 때렸는데 어둠이 가운데껄 맞지? 냉정함의 저주 저주인형 당신 빈털터리? 그래 임마 나 빈털터리다 어쩔래? 어쩔래 나 빈털터리다 꽉 찬찬히 빈털터리 빈털터리 대체 디펙트의 비결이 뭐임? 삼손이다 이 개똥케 어케겜 아이고 아니 시드 좋으면 깨기야 깨겠는데 아직도 실력으로 등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폰 못하네 홍모짜 아토구 반대말은 요금산사쿨 냥이 공모짜 쿨 냥이 나중시전 도가리라 망치도 괜찮아 보이네 허우카드 강화할 곳도 없지 않나 이제 허우카드 나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어차피 디펙트 에너지 잘 안 모자란 듯 트윗기도 괜찮았을 것 같고 디펙트 깨는 법 망치를 준비한다 내려친다 와 당신은 디펙트를 깼습니다 룸피 났으면 좋았겠다 퍽트 에너지가 너무 많군 퍽트 에너지가 너무 많군 퍽트 에너지가 너무 많군 어차피 파밍하면 터보는 나올텐데 근데 제일 필요한 건 터보인 것 같고 힝선가 쓸기 쓰냐 1코 10댐 1코 10댐은 쓰지 연양 도가리라 불에 여유가 좀 있네 어 쉣 게임 잘하는 그래민 흠 게임 잘한 것 같고 음 낙동 컴드 필요한데 컴드보다 그냥 얻어내기나 냉정함 넣는게 낫지 않나 이럴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나오는 이박인데 연승이 가능한 게임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이래도 안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걷어내기 식권 꿀잠 개노삼 개노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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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병 털보 이 터보에 걷어내기면 어떻게든 되겠지 융합하나도 하고 걷어내기 하나도 할까? 그건 좀 에바 아닐까? 에바가 아니었다? 호호 호호 개노삼 나왔으니까 얘는 개노삼 아니잖아 칼 찌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친 개노삼은 아니었으나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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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꼴 안보는건데 망할 들어 꼴하지바라 크크 어둠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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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알이라 득을 쐬는 엘리트 쐬마리 거든 뭔가 이상하게 왔다? 심장 딱딱 퍼퍼가 또 1렘을 막았다 감동 감동 봉봉봉봉봉봉 핵밧데리 있으면 컴파일 드라이버가 바로 필요 바로 좋은 카드 돼서 필요한 카드는 다 모았다 제거를 하자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하고 메리트 아마리 두 마리 잡고 필요한 뱅뱅뱅뱅뱅뱅뱅뱅 잉크병 실수했어요 킹분열 도색해라 등 강화돼있어도 안집을거야 애기는 집을만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광기할만한데 얻어내기 3장이나 있어가지고 도색해라 그 판단때문에 후회하겠지 도색해 뭔데? 그러면 재발용 흰구성 떼귀 재활용 말고 먹을 거 없다 2단계 들어 2단계 됐다 됐다 아 헬로월드 장난하나 어서 실상 헬로월드 때는 핵 수호 잡기 꺼려지는거지 아 내 에너지 다 날림 재활용 있으면 심장클 될거 같은데 더 많이 뽑아야돼 더 많이 뽑아야돼 아 됐다 살려주자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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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재활용 나와야겠는데 눈보라 이펙트할때 이게 중대 왓츠할때 이게 중대 이펙트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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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둠아 어디갔어? 에너지죠 아냐 에너지는 이미 무한이고 온돈 이제 필요없지않나? 필요한 구체는 덱에 다있다 랩트팀에 다있다 필요한 구체는 덱에 다있다 이제 필요한 구체는 덱에 다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덱이 있으면 덱이 더 세긴 하겠다 근데 쓸데없는거 안넣는게 중과로우가 두명이면 이중시전이 많아지면 다중시전을 쿡쿡쿡쿡 덱 딥텍터 이계중네이골 룬축디스크미라세머 룬피들곤 저터짐왔죠 이계중네이골 예지덱으로 심장조팬 실제에 있었더니은 암동실바 암동실바 아 내 잉크병 번개 맞는데 머리 노갈 안돼 불피해서 잤어 어차피 자야되니까 전투안에 났겠다 또 잤어 맞아서 맞아서 뱅뱅퍼즐 보면은 홀로그램으로 못 꺼내는데 안맞아야겠네 쟝 tau 스레미야 이제 진짜 에너지보안이네 uments 재활용 떴고 향로 안 먹어야겠지 남은 돈으로 두 장 더 지우는 게 무한덱이라 밸류는 필요 없다 아 미친 딸팽이 아 아 손님이로그니 난 니 손님 아니라고 온놈 아 우미야 아 이제 슬슬 킬각인데 어둠 홀로 다중 킬각 맞지 18 곱하기 43 43 43 포도맛 달팽이 나는 디펙트고 에너지가 많다. 이거 어둠고채 치워야겠는데 아 근데 이 버그 때문에 안올라 아이씨 아 18 곱하기 인데 왜 20이야 반수 못하는 디펙트 이펙트 벌레 들어갔나 봄 어그 이걸 죽을 수 있을까 물론 죽을 수 있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죽었어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독재가 벌어지고 있나요 오버워치 파티다 아씨 잉크병 귀찮지만 관리해야지 동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사사미 무엇을 해야할까 디스크다 케미컬이다 아필없어 백원하는게 제거 미만잡임 뭐 주지 킹선 가슬기 바티직 지호도 상관없나 컴파일 드라이버 없는 장수 줄어드는데 백소에서 헬로월드 나오면 꼴받으니까 백소 지호기 백소에서 헬로월드 나오면 꼴받으니까 백소 지호기 어떻게 지울 수 있지 에이 니 판은 깨는 판이네 탑자 중투부 바이오니 먼저 자러 갈게요 헐 장패 잡을 수 있긴 한데 장패 잡을 수 있긴 한데 음 앗 메아리 깜빡했다 뭐 되게 메아리가 없었는데 기억을 하기는 좀 힘들지 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할 수가 있어 심각한 청년치네 심각한 청년치네 아잇 공허 좀 치워봐 아잇 공허 좀 치워봐 정혼돈 고갑 빙하 어떻게 할까 정혼돈 고갑 어떻게 할까 고갑은 필요 없어 보이고 빙하 고갑습니다 뭐 필요 없겠지 재활용으로 빨리 다지우는게 제일 중요할 거 같네요 생각을 좀 해보자 이번 턴에 준비 제대로 안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근데 버퍼만 잘 잡아서 단타만 막아도 그 정도만 해도 이긴 게임일걸 걷어내기는 0코로 못 만들어낸 일단 에너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창과 방패 애쇼 밀집이랑 빙하 필요하다고 그렇게 울부짖길래 힘들게 구해왔더니만 노쇼하네 진상 손님 같으니 다음부턴 첨파배 절대 조각 모음이랑 빙하 안 나오게 해야겠다 엄마야 정말 끔찍하다 허브 안 쓸 수 없나? 허브 쓰면 쓰레기 들어온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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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 앤서에서 뽑겠는데 에이 안타 막은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 못막을 수도 있었는데 재활용뭐해 재활용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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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씩 다 지워 이제 이겼다 김접색 이겼다 이제 사막 끝 펌드 지우고 서버 다했네 다했어 다했다고 여기서 레디하면 짐 다중 지우고 건네 지우고 디펙타 또 빌런이 될 셈이냐 심장의 웃음을 돌려줘 아야 그 감정이 바로 배배라는 거다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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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시전 어둠평양 걷어내기 평양 이중시전 어둠 걷어내기 이얏 뭐 Ell! 다중 시절 쓰고 싶네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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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ence 허어절 Dead 정말 놀라운 발견이군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렌 위드 밀집 마이너스 9 실패 이거 재활용 안 떴으면은 힘들었겠다 실패